어둔 최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은 애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생명은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흔해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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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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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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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